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추워지는 춤을 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절로 추워지는 춤. 천이라는 작품은 일단 터키에 부전되어 오는 서사시. 천년 전에 신라공주와 페르시아 왕자 지금 현재로 갖고 오면 어떻게 풀어질까? 영산제가 우리 혼을 천도하는 의식이잖아요. 제 만신이 옛날 천년 전에 공주와 왕자와 또 그 공주의 아비인 신라의 왕을 제가 불러내서 그 이야기를 아마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